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통령이 악과 타협하고 국민의 힘이 이름 악과 타협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다 악과 타협한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 악의 타협은 국가가 엄청난 적들로부터 침략당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꼭 탱크와 야포와 총을 동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장비와 위조투표지를 동원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일이 제도화되는 그런 나라로 한국이 접어들게 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그 당시에 나라 일을 맡았던 사람들만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무관심했고 국민들도 비급했고 국민들도 이기적이었고 국민들도 무심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참정권을 뺏긴 겁니다. 여러분 참정권을 뺏긴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계급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여러분 렌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급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야합해서 선거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세력들이 결국은 선거 부정세력을 중심으로 해서는 리우컬레스라는 여러분들 그런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인 중국 공상당과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계급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 계급은 특정 지역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86 운동권 세력들과 선거 부정에 직접적으로 조력했거나 관여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생길 것이고 그 부분에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총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세력들은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신과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강제력입니다.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세금 조세 준조세 규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옥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속하지 않는 더 아더스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탈하거나 약탈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호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나라의 체제라는 것은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선골이 되고 그 밑에 진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노비까지 그렇게 개청화되는 그런 사회로 아마 접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남을 게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을 이름으로 심을 겁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5천 명 여러분들 공무원을 잘랐습니다. 그리스가 2012년도에 재정위기 때 어마어마한 이름 공무원 수를 잘랐습니다. 왜 공무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실주의로 몹니까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아는 아름아름으로 그리스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일당 세력이 되게 되면 요직들이나 좋은 자리는 다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사람을 심을 겁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25개 자리에서 24자리가 더블당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다 부정선거로 이런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20개 자리를 호남권 사람을 다 채운 겁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처갓집이 호남이라야 구청장 자리를 하나 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서울시 광역구의 지역구 110석 가운데 100석 정도를 뭡니까 더블당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조사해보면 대부분 호남권 인산일 겁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선거부정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그게 선거부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거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헤쳐먹는데 헤쳐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외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역사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집안에 영화를 부리는 인간들이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말았습니다. 일본이 왔을 때는 일본에 줄을 대가지고 뭡니까. 영화를 구하는 사람이 어마하게 말하는 게 조선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많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에 줄을 대게 중국 공산당에 줄을 대가지고 그냥 나라를 뭡니까. 중국의 밑바다로 집어넣겠죠. 나라 없이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민법을 여러분 잘 만들어가지고 한족을 뭡니까. 한 3천만이나 5천만 받아들이면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연변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은 그냥 참정권을 빼앗기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자체가 와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죽어나가든 국민들이 죽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한족을 2천만 3천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것도 저들은 끈적도 안 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익만 되면 되니까. 우리한테 이것만 생기면 나라고 먹으면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과격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인민들이 죽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인민들은 그냥 개돼지도 아닙니다. 그냥 소새끼도 아닌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시리아 여러분들 내전이 11년 채 계속되고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 내전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북부지역까지 여러분들 난민 캠프를 보면서 나라가 저렇게 망가지면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나구나. 선거에서 제어되지 않는 강제력인 여러분들 정치권력 새로운 이런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죽어나던 이런 그게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 나라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까지는 몰아붙이는 겁니다. 수탈하겠죠.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수백만 이런 나라를 떠나더라도 아무 관계 안 한 겁니다. 너걸 떠나면 떠나라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악과 타협한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유지했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 여름 역사적 분기점이 4월 10일 총성이 될 것이고 그 역사적 분기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투표함에 수출을 넣지 못하도록 그거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거를 국힘당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도 협조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망할 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그거 하나 그 이런 버튼 하나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구렁통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거를 못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kbs가 보도를 하고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낱낱이 이러면 밝히고 민간인들이 이러면 3년 8개월을 헌신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 세력의 뱃속이나 발바닥 이러면 손바닥까지 이러면 다 파헤칠 정도로 창작까지 다 파헤칠 정도로 부정선거를 다 밝혀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전혀 안 움직이겠다는 건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혀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러면 목소리를 높여온 자유란 것은 그냥 자기 개 잘 키우는 자유인 모양이다. 국민들은 개보다 못한 모양이다.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이 이름들 뭡니까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 방구가 없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크게 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겠죠.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이름들 난해져 가지고 모두가 다 악과 타협 해 가지고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이렇게 손자 손주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를 이 기성세대가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또 드리고 이런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을 이제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다루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제 무임 조교를 하신 거죠. 연구 조교교를 하신 건데 이 도덕놈들 시리즈 5권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5권을 여러분들 발간했습니다.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이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도 그때 예전allo는 ınız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하시믈뛰 또 내 bath 이동하시 그리고 내부 그리고 예전allo 이동하시 어디 이 칭 이동하시 코너 하나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시믈로 그 랍 이동하러 이동하시 이 이동하시 오늘